안녕하세요 생쌤입니다. 우리 요지인데요. 요지는 1학년 때 이렇게 선택지가 한글로 출제가 돼요. 좀 더 편안하게 풀어볼 수 있고요. 하지만 3학년 가서는 영어로 주어지니까 1학년 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 그럼 요지를 풀 때 처음에 이리 하고 싶은 그래서 포인트가 뭐야? 요거를 좀 잘 잡아가셔야 되는데 자 윗부분에 가봤더니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걸 보니 The promise of a computer like a society. 이렇게 컴퓨터화된 사회의 어떤 promise, 어떤 약속, 전망이죠. 자 우리가 We are toward the 듣기를 그 전망이 무엇이었냐면 Was that? 바로 대이야였어요. It would pass to machine. 기계한테 다 패스를 할 거라라는 거예요. Out of the repetitive, adultery of work.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고된 일 이런 거는 우리 전부 다 기계한테 패스할 거야. 이런 걸 많이 들었죠?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, humans, 인간들한테 호용이 되는 것은 우리는 좀 더 높은 그런 목적을 추구하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지게 될 거야 라는 표현까지 읽어주셨어요. 자 그럼 한마디로 이 컴퓨터화된 사회가 되면서 모든 힘든 일은 기계가 가져가고요. 인간은 좀 더 더 여가 시간도 많고 더 높은 목적을 실행하는 아주 좋은 이런 이상적인 사회가 나올 거다라는 걸 우리가 들었단 말이죠. 그럼 여기서 We are toward, 우리가 들었던 사실이 어떻게 돼요? It didn't work out this way. 여기가 중요한 별표 자리예요. 자 앞에는요 통념이에요. 우리가 이렇게 듣곤 했지.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어요. 하지만 그거 이런 식으로 out this way, 이런 식으로 work out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거를 뒤집은 게 이 글의 주제 요지가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It didn't work out this way. 이 통념 깨는 어떤 도구로서 쓰는 문장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잘해 두시고요. 자 두 번째 문장에서 통념을 깨면서 하는 소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instead of more time,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기는 커녕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? Most of us have less. 우리는요 오히려 시간이요. 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 오히려 시간을 우리는 덜 가진대요. 자 companies, large and small. 크고 작은 회사가요. have offload, 일을 넘긴다라는 편이요. 언다, 누구한테 일을 넘겨요. 그쵸 소비자 등에다가 일을 넘기고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이제 키오스크 뭐 이런 거 하면서 옛날 같으면 이제 우리 다 서빙 하시는 분들이 도와줄 일도 우리가 지금 키오스크로 다 일을 더 하고 있잖아요. 지금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이 글의 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몇 번이에요. 자 1번을 보시면은 컴퓨터 기반 사회까지 좋았는데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더 늘어난 게 아니었어요.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. 자 이번에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요. 그쵸 우리가 지금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요. 3번에는요 컴퓨터가 된 사회에서 소비자가 customer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더라. 그쵸 3번이 그대로 정답이요. 그리고 4번에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서 X고요. 자 그리고 5번에 산업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었죠. 자 그래서 정답은요 3번 되겠습니다.